황대형 막타 이렇게 하면 다 날린다고? 진짜? 에이 설마 아 보컵에 입털기 유저라고? 그래? 엉? 하이? 하이 슈알팩 빼고 다 풀템 어떤? 나 이거 보이냐? 야 깜짝아 오 야!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못 맞으냐 아 황대형 위치 좀 왼쪽에 있었죠? 다 보이죠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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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이 하이 네 이름이 뭐였지? 나 너를 좋아해? 난 너를 사랑해 뭐야 포기했어 왜 아니구나 그래 남자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되죠 또 위 잡으면 내가 더 유래진데 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힘드네 나도 못 맞추는데 나도 지금 스타 기량이 아직 다 안 돌아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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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아 중간에 치열한 수사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게 한 번 더 닿으면은 7사였네. 아 내가 그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나. 아아 이렇게 내가 미숙했다니.